그건 볼 필요 없습니다. 왜요? 선생님? 요리사는 맛을 보지 않고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도 대본도 안 보고 녹화를 하잖아. 야, 그래서 안 보시는 거군요. 나 안 봐. 철학이군요, 그게. 아니, MC가 왜 대본을 본 거야? 그래서 여기가 강원도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보시죠. 그래서 아까 저한테 물어보시죠. 여기 어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일단 이걸로. 이야. 맛있겠다. 저희는 지금 맛빠지네요. 그대로 그냥 입까지 다 드세요. 어떠세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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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하나? 자연의 냄새 좋네. 거기 좀 뻑뻑하게 뻑뻑한데? 네. 어, 억센 거를 좀 먹어야죠. 아, 그래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맛도 쓰죠. 강하죠. 네. 경제 좋다. 거담. 천식. 씹히는 맛도 있고. 고소하기도 하고. 너무 고소해요. 너무 고소해요. 너무 목매인다고 그냥 물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몸 자체에서 이런 것들 해결을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씹히는 맛이 너무 맛있어. 정말 고소합니다.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그다음에 우리 들풀 중에는 향기가 있는 게 많거든요. 이거는 초록나물인데 이거는 데치고 이거는 날걸로 해서 정신을 못 차린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내가 먹어도 된다. 왜요? 그래서 도박에 침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향이 강렬한 음식. 그래서 정신을 탁 차립니다. 아하. 이게 이게 이견네, 거기서. 진짜? 칼, 칼질. 향이 있으니까 뭐 따로 먹어야겠다. 이런 그런 게 좋은 거. 선생님 지금 저희가 말씀하시는 것만 다 보시면서 칼질을 하시잖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그럼 손도 좀 베일 것 같으신데. 손 베인 적은 없으세요? 옛날에. 옛날에. 한 30년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럼요. 옛날에는 우리도 방송처럼 할 때 혀 많이 물었어요. 진짜. 이거 방송 초청기에. 대사 주고 그러면. 지금 안 물잖아. 지금까지 안 물어요. 진짜 이러니까 오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그건 또 뭐예요, 선생님? 이거는 아까 이제 생식과 화식의 주화. 와, 맛있겠다. 들기름으로. 들기름. 와, 들기름. 향이 여기까지만. 선생님. 선생님.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지금 피를 보이지 않고 있어요. 피를.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 생선에 먹어친다든지 또 혹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약간의 피가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없잖아요. 다 식물성으로. 아, 식물에도 피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기 와서 핵꽂이 한 게 뭐 있습니다. 아니. 저 카메라 감독님께서 똑바로 좀 한 짓이십니다. 똑바로 좀 한 짓. 아니, 어느 카메라 감독님. 지금 내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데. 너 봐라. 응? 식물에도 피가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신가요? 이 수액들이 전부 피예요. 모양이 너무 예뻐요. 저는 이제. 주로, 주로 풀을 먹으니까 저도. 야, 그. 오늘 딱 저예요. 저의 먹방을 위한 건데. 오늘은 제동의 날이에요, 제동의 날. 아, 제동의. 손으로 먹어도 되죠. 손으로. 아. 자, 이거 먼저 드십시오. 아니, 먼저 드십시오. 아니, 그래도. 웬일이십니까? 아니, 왕은 먼저 먹는 게 아니에요. 아, 네 시가 먼저.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신아들이 먹고 한 2분 정도 지켜보고. 응. 피를 토하지 않으면. 은 젓가락 들였잖아요. 하하. 정신이 혼미하지 않느냐. 정신이 혼미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맛있습니다. 으악! 으악! 아, 근데 향이. 향이. 어쩜 이렇게. 네. 굉장히. 굉장히. 각자 향이 다 달라요, 그렇죠? 생풀하고 익힌풀하고 차이는 뭐예요? 익힌 거 하고 날 거 하고. 네. 생식과 화식의 조합. 아하. 좋아. 네.